최유빈! 파이팅! 파이팅! 오늘 출석특집이기 때문에 총 12문제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분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 낼 때만. 중간에 앉아있는 분이 힌트를 준다든지 몸동작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암점 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유민아 아빠가 직업이 뭐야? 연예인. 아니 그걸 저기. 탈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정 좋아. 무슨 맨이지? 오빠가? 양심! 아 네! 나! 엄마 아빠가 추석 때 되면 이거 카드 같은데 이거 맨날 맨날.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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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좋아 좋아. 우선 보정을 하는구나. 우리나라 고유의 뭐라고 하지? 추석? 아! 이렇게 지금 이름을 뭐라고 그래? 명절. 명으로 시작해. 명절! 명절! 오케이! 아 좋은데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야. 전투? 아 그건데 네 글자야. 네 글자야. 전리동화. 동화는 무슨.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사. 신투부리?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어려웠었네. 이렇게 이렇게 앉으러. 하.. 하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인공!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유민아 이번에 여름휴가 갔을 때 있지. 부산 어디 갔을지? 바다에 있었던데. 해완대. 그렇죠. 해? 해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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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아니죠.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이게 있어. 파이팅! 나는 이게 좀 쎄. 꼭 이기고 싶은 거. 승부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데 여름에 많은데 빨간색이야. 고추장 자리! 많이 마쳤어요. 지금 몇 개 마쳤어요? 몇 개 마쳤어요? 몇 개 마쳤어요? 아! 뭐야? 해민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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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서! 졸리! 졸리 파이팅! 잭슨! 잭슨 파이팅! 자 갑니다! 시작! 어? 운율아, 이거 공작 시간에 만드는 건데 젓가락 같은 걸로 핀을 꼽아서 만드는 거 아, 이거 몰라 자, 통과, 통과 몰라, 몰라 진짜 통과 어, 잠시만 정신 못 차려 졸려, 방금 졸려 졸려? 시원한 김치, 물김치 같은 건데 어 왜, 고구마랑도 먹고 아, 동치미! 좋아, 좋아 좋아요, 빨리 뛰어야죠 이거! 팡! 아니,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어머! 내가 서정국 씨한테 뭐라고 불러? 아빠가 졸리! 이거 졸리야! 장모님 말고? 내가 이런 거 예약해, 통과 아, 통과, 통과 자기는! 어려워 아, 예약하죠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는 사람 마마보이? 통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엄마, 여기! 여기! 가평 휴게소에서 이거, 이거 오케이 뭐? 아니, 이거 넣어서 이렇게 요망간 거 어? 과일이야? 과자야? 뭐야? 오! 뭐, 뭐? 과일? 과자, 과자, 과자! 맨 끝에 짠 과자!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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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태양이 태양열! 아니, 태양이 멋있게 지는 걸 뭐라 그래? 빨개, 온통 아버지, 논이었던 거야 아, 진짜 노! 노! 노을? 그렇지! 아, 맞아? 다섯 개 맞췄습니다 아, 이거 많이 맞추는 것 같은데 다섯 개 맞췄다 아, 이거 많이 맞추는 것 같은데 다섯 개 맞췄다 오, 열 두 개 맞추자 파이팅! 자, 시작! 가은아, 너가 좋아하는 주스인데 오렌지보다 좀 크거든? 엄마가 지금 드라마에서 다모? 다모! 아, 좋아요 자 아, 이게 약으로도 쓰는데 약? 풀이야, 풀인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훅, 그렇게 날려 우리 집에도 가끔 있어 풀이야, 풀 쓴박이? 쓴박이? 아니 이게 뭐... 아, 아파서 문제 어우, 미치겠네 민들레? 응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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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에 비 사먹는 거 송편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